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엔 의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들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을 하늘에 두리려고 애를 쓰이지만 성경은 의인이 하늘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가 혼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죄인은 하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만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정말 참된 성경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도처에 도처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만 강조하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되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편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이 되는 길.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인가. 우리 제일 먼저 누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성경이 어떤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가. 왜 의인만 하늘에 있을 것입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려고 하고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 천국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인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병기 6장 24절과 25절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신병기 6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과 오늘 하신 말씀과 내일 하신 말씀이 비어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주의의 말씀이면서 똑같은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그냥 요즘 말하는 그런 기복시랑이 아니고 정말 마음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의의를 누리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당신의 축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라? 의로움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누군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 대해서 전혀 우리가 오해하거나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대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의로움이다. 여러분 국민학생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자꾸 뒤트니까 문제지.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칼 20장 11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급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기 말씀하기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주의 계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치 않으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또 말씀했습니다. 반복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생명을 얻고 어기면 열망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간단하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22절 창세기 6장 8절 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르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등장합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무슨 어떤 흥분적인 환상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감정에서의 놀라운 어떤 그런 같이 걸어감 시적인 경험 이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 보시면 거기 말씀하기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누구만 구원 받았습니까? 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준행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 받았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당세의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휴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대력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라. 대력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또 두 남자가 한 침대 같이 잤는데 한 사람은 대력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노아의 때에 있는 형편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누가 보금에 보면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주여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오니까? 어디로 대력감을 당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독수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지 않는가? 그들이 죽음을 위해서 대력감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휴고당에서 데리고 들려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야화에서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대력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심판받아 멸망당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과 죄인들을 홍수가 쓸어 대력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남았습니다. 남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 장세기 18장 19절 보십시오. 장세기 18장 19절에 어떤 말씀인지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와 그의 자식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개명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개명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방들과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신 것이 거룩함이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과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신명의 6장에 말씀했고 또한 에스로에서 20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윤례를 지키면 우리가 삶을 얻게 될 윤례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명을 따라 다 준행하고 주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취향을 받았고 그 의인만 남겨둠을 당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의롭게 살도록 그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어려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 이사가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을 택했다. 또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 자손 대대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님을 믿는 방법과 죄를 용서받는 방법과 의롭게 사는 방법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진리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벌써 자멸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섞여 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이 세상이 유지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믿음이 있는 자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견지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하기를 창세기 26장 5절에 말씀하기를 여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고 또한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욕기 1장 1절 8절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욕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의인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떠납니까? 악에서 떠나는 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악이죠. 주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이 악이죠. 그렇죠? 안식이를 존수하지 않는 것이 악이죠. 주의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는 것이 악이죠.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악이죠.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악이죠. 그렇죠? 훔치는 것이 악이죠. 가늠하는 것이 악이죠. 부모를 공용치 않는 것이 악이죠. 이것이 전부 다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의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적으로 보면 또 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 주님께서 욕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니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환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늘 그저 환상 속에서 꿈만 꾸고 계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의 의무에서 매일의 생활의 가정생활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사업처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데서 교제 관계에서 어떤 딜을 할 때 항상 자기의 매일의 의무에서 주님의 법도대로 사는 그런 품성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욕이 그저 겉으로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방정하고 단정한 예모 있는 행위나 그런 도덕적인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그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마귀가 와서 괴롭히고 시련을 주고 때리고 쳐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유가 도덕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욕기 2장 3절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여왁께서 사탄에 기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니라.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이유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것만 봐도 욕이 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의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번에 청년들을 좀 가르치는데 이번에 교회 지도자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인 지도자의 세미나를 제가 하고 또 가서 제가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데 그 젊은 학생들이 17살짜리부터 23살짜리의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잠깐 가서 제가 다른 데도 의원을 가기 전에 또 잠깐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에 빛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이것을 설명했을 때 제가 한 시간 설명을 딱 하니까 다 이해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단순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사람씩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너무 성경절도 금방 다 외우면서 금방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지 뭐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왜 이렇게 오해가 많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자기의 죄를 변명하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나중에 그의 아내가 욕을 치고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당하는 시련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힘든 시련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는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을 봐도 그가 주의의 계명을 따라서 주님을 순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떠나면 그것이 멸망이고 불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킵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키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지 뭐 잔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거긴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 51장 7절 펴서 보세요. 이사야 21장 51장 이사야 51장 7절을 좀 펴서 보십시오.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무엇이 있는 백성들아 다시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무엇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아무리 오해하고 아무리 회방하고 비방할지라도 말씀하기를 Don't worry about it. Forget about that. Don't worry about it.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죠.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의가 곧 무엇입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너희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율법이요. 이유는 의는 주님의 계명이에요. 제가 율법이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자꾸 율법 율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계명하십시오. 율법하면 옛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계명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명과 율법은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누가 보금 1장 5절 6절 유대왕 헤로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래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왜 의인인가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래와 엘리사벳 이 침례 요한의 부모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 이유가 나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게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8절 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에 성경 많이 읽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8절 또 죄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 말씀하기를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인가? 누가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해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았고 분명하죠?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개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3장 10절부터 12절 먼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제가 책을 읽는데 신학학 신약 신약학이에요. 신학이 아니고 신약 구약신약은 신약 뉴 테스트먼트의 박사예요. 신약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을 받은 분인데 제가 그분을 책을 쭉 읽다가 중간쯤 가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그 이론을 살파해 나가요. 제가 그 책을 탁 닫고 제가 던져버렸어요. 제가 다시는 그 책을 안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박사학을 받았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박사학이 받을 정도의 그 노력 가지고 성경을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하늘 가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입니까?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만약 이 사실이 사실이면 그 다음에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니,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찾으십니까?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했냐 말입니다. 그 12절 보세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앞뒤를 살펴보면 이것은 문맥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을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의인될 수 없죠. 하나님을 찾지 않죠. 원하지도 않죠. 그렇죠? 이것을 모든 만민에게 다 적용시켜서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냔 말입니다. 그것은 신학박사가 할 얘기가 아니죠. 이건 문맥을 읽으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소치입니다. 이제 우리 곧 이해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죄 있는 생애를 항상 변명하고 덮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인가 계속 보십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 이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에 로마서 설명을 율법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내 속에 이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소에 말씀하기를 자유의 율법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의 율법을 말했고 그 율법을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라고 설명해서 율법은 거울같이 내게 있는 흠이나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지적해주는 마치 우리의 몸무게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체중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면 우리가 율법 외에 다른 의로 가서 의리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기로 가서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가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해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 이럴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18절 보시면 이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했으니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의로 여기셨다 아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하는 이것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큐가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내려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그 아이큐가 어떻게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요 우리가 차라리 읽지 말고 시작하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의로 여기셨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늙어서 죽었어요 부인도 늙어서 몸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생산해서 낼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살아 그 늙은 내 본처 살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축복이 그를 통해서 나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전혀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의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의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의 십계명의 성품과 어울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창조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우리가 탐내고 우리가 가름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노력과 도덕적인 힘의 노력과 우리의 투정을 통해서 의로운 마음을 우리가 창조해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몸은 죽었어요 우리의 바락한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생명인 의의를 우리가 상산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생명인 의의를 이삭 같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의의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의의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의라고 합니다 시작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가 돼요 그러면 그 칭의의 경험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의의는 믿음으로 말명을 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모든 죄를 내 생각으로라도 허용치 아니할 정도의 온전한 품성을 내가 가지고 의롭게 될 것을 내가 믿으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여러분 여러분의 온전한 죄 없는 생애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된다 주께서 말씀했으니까 라고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눈에 보일 때까지 그 가는 과정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 여긴 받는 자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명을 삽는데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율법 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떤 우리의 품성을 우리 도덕적으로 계속 향상시키는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담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담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아담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창조로 의롭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창조되어서 딱 깨어서 하나님하고 일어나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담은 아담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처음부터 질문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아담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까지 건망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창조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창조받음으로 창조받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제 창조해 주세요 그럴 마음이 생겨요 동기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하고 싶은 소원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싶어요 싫어요 그래서 의인되는 것입니다 능이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의로 여기셨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기의 안에 태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자기의 죽은 몸도 살리셔서 그렇게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내 계명을 지켜라 너 할 수 있다 나도 이 땅에서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므로 내가 순종하는 본을 너에게 보였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를 따라와라 그때 주께서 능이 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는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23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긴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골라 읽습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 십자가 있죠?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7장에 잠깐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 곧 가서 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11절 이와 같이 아니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의 사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라심이니라 이것을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우리의 죽음과 부활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사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계명이 우리 속에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주님께서 너 의롭다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리를 이룰 수 있는가? 간단하죠? 쉽죠? 제가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다 집회를 두 군데서 다 끝나고 세 번 세 군데서 집회를 다 한 다음에 나오는데 세 번 집회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중국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들과 장로들의 그룹입니다 아 교회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핍박이 심하고 또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보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 오든지 우리는 서겠습니다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의문들을 풀어주시고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비행장인데 제가 다시 곧 가서 한 2, 3일 동안 실험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시여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의에 굶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 세상 어느 지역이든지 곳곳에 있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의인될 수 있는 성경적인 길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영적인 진짜 자손된 사람들 바랄 수 없는 적의 믿음으로 믿고 주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참교회입니다 마지막 참교회입니다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육체는 죽고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죄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인가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신 그 말씀을 로마서 7장이 받아서 설명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남편이 두 명이 나옵니다 진짜 애인은 따로 있어요 저 애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팔려서 이 남자한테 결혼했어요 지금 할 수 없이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원하고 사랑하는 애인은 저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가면 뭐가 됩니까 음부가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남편에서 해방돼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인 저 남편한테 두 번째 남편한테 가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길밖에 없어요 먼저 남편이 죽어야 돼요 먼저 남편이 죽어야 돼요 이게 좀 사실은 말이죠 이 얘기가 좀 조금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 남편이 빨리 죽어라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우리의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죽어야 지금 현재 남편이 죽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편에게 시죽할 수 있어요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남편은 누구예요? 마귀, 죄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을 쫙 읽으면 사실 그 말이 맞긴 맞지만 그건 90점이에요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 대답은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붙들려서 살고 있는 현재 남편이 누구예요? 내가 해방되지 못하는 남편 내 육신이에요 내 육체예요 나의 죄의 본성이요 내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서 의리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게 육신이요 그 육신은 안 되는 육신이요 그 육신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시집 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육체도 내 속에 거하고 예수도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갈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우리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우리 육체예요 그러므로 다른 남편을 육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계명, 율법이라고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맞는 답이에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육체와 죄의 본성이 자꾸 악을 행하고 계명을 어기는 것만 충동질해요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의 몸이 육체가 그러나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남편은 내 육체와 율법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율법 내가 계명을 내 육체대로 행하고 의리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시니라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로 율법을 패합니까 아닙니다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의를 내 속에서 이루죠 내 육체가 매일 죽지 아니하면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를 매일 죽는데 내어줌으로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속에 육체가 올라올 때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그만두자 안 되는 모양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육체를 죽음에 내어주자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의의를 붙들어요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요 간구해요 주님이시여 주 약속을 내 속에 이루어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믿고 나갈 때 내 속에 의의가 이루어진다 이삭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의는 내가 아 나 할 수 없구나 또 안 되네 난 할 수 없는 것이네 불가능하네 할 때 바랄 수 없는 그때에 그 다음에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 나가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설명하기를 의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치 않고 견디며 끝까지 인남에 따라간다라는 것이 의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뜻이 그래서 빌리포 3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 완전히 그래서 부활의 권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 나를 의롭게 살 수 있게 나를 부활시키는 성령의 그 능력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요 그게 믿음으로 만년에 의의 힘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것이 의의입니다 노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몇 말씀을 읽으면 사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온전히 주류의 궤명을 완전히 지키고 죄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내 몸속에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실수와 내 연약성이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을 쫓아 주위의 성령을 쫓아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쫓지 않고 내 육체가 어떤 충동을 주고 어떤 경향이 있든지 내게 어떤 죄의 습관이 있든지 육체를 보지 말란 말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궤명을 자연히 지키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죠?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남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되면 어떻게 돼요? 의가 나와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 보세요 다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소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홍익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소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퍼부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못됐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죄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들이시여 아버지들이시여 이런 기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서 불타서 죽어서 내 생명이 내 자식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너무나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고 너무 애처롭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될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대신 아사 가시고 내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부모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땐 뭘 몰라서 그래요 영혼한 죽음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한 죽음과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도 우리를 대신해서 영혼이 죽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대숙하시러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감정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뼈저리게 이해하고 우리 마음이 터치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때 내 속에 의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경험이 들어와서 내게 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인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의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것이 마지막 백성들의 표요 중국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허무하더래요 이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부가 너무나 허무해서 죽겠더래요 막 꼭 죽고 싶더래요 자살을 죽고 싶더래요 너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서 그가 찾고 찾고 찾다가 교회를 찾고 성경을 찾았어요 그러나 한 번 성경을 찾아서 너무 좋아서 그 성경을 얻으려고 중국에 있는 한 큰 도시에 그 도시에 있는 책방이라는 책방을 몽땅 뒤졌대요 성경 한 권 없더래요 성경을 판단할 수 없더래요 나중에 한 사람에게 성경을 구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 그 성경이 다 헤어질 때까지 읽으면서 의의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의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아부하고 뇌물 주고 데려다니면서 술 먹이고 온갖 죄악적인 일들을 다 해보고 그러나 너무나 허무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괴로운가 무상한가 행복하지 못하다 돈도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예쁜 여인들도 행복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 허무해서 너무나 의의에 줄이고 굶주려서 그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의의를 발견하고 성경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종교심을 주었어요 의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었어요 이것을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마귀가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바쁜 것들과 죄에 대한 쾌락입니다 세상에 조금 있는 것들과 죄에 대한 쾌락 때문에 우리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것이 지옥 자식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속에 의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경이 설명하는 의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의 죄악적인 우리의 품성들이나 본성을 보고 우리의 과거를 볼지라도 우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증에 우린 아브라함처럼 바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저희를 창조해 주시며 저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과 통행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의인들을 부르러 오실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희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 사리에 지겨워서 애를 쓰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있는 곳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할 만한 점이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귀하신 은혜와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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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